XSFM입니다. I, D, W, K 파악하는 거였다면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콕 집어서 굴의 자연들인 파크가 아이쿱의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혹은 그 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죠.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탱! 어? 여왕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 여왕나이트! 평선 네이처? 그것을 알기 싫다. 288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액세스 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아요. 어제 재미있는 얘기처럼 시작하려다가 재미없는 얘기를 했어요. 뭐? 뭔가 노동쟁이, 노사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시작하다가. 하고 시작했는데 떡밥만 넣었어요. 네, 커피 얘기하고. 네. 어제 마지막 기사는 이런 거였거든요. 창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로 발령했다, 무슨. 그리고 회사가 노조 결성 움직임의 징계 칼날을 휘두른 거다라는 징계를 받은 노동자의 주장. 이런 것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다가 그냥 생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자연드림파크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면서 시작합시다. 네. 네. 뭐 구례자연드림파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종의 생산기지죠. 아이쿱 생협의 조합원들 혹은 소비자들이 먹는 혹은 쓰는 물품들을 공급하는 생산기지고 그게 사실은 실제로 홈페이지도 나와요. 아이쿱 조합원만을 위한 그것들을 생산한다는 것. 그래서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공방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방도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생협에 공급되는 물품들을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잠깐만요. 아이쿱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지가 구례자연드림파크라고요? 네. 그러면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 같은 건가요? 애플의 생산기지가 처음부터 폭스콘이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생산기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대1의 관계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단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절이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 방송을 듣고 이번 기회에 계약해지 이러고서. 큰일 났네. 구례꾼 아니라 서귀포슈에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괴산을 지금 만들고 있고 다 11월에 오픈 예정이에요. 네. 여튼. 괴산 파크도. 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농공단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방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문화시설도 많고. 극장도 있어요. 극장도 있고 실제로 옛날 영화 틀어주는 게 진짜로 개봉 영화를 틀어주는 극장. 개봉 극장. 네. 그때 처음에 그런 말들도 했었어요. 자연드림 파크를 만들 때 구례 괴산 이런 데 만드는 이유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혜택이란 말은 좀 그렇고 문화적인 뭐라고.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극장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어야 된다. 되게 좋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저야 또 찝을 내면 찝겠지만. 그래서 극장도 있고 그리고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심지어 자가로 제조한 그런 맥주를 파는 비어라카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펜천도 있고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트렌드 잘 따라가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종합 그런 파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거기 파크 여행을 가게 되면 드림파크 여행 가게 되면 그 공방들을 싹 구경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유기농이고 혹은 친환경이고 그런 가정들을 체험활동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피자도 만들어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센트럴, 재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들었던 지방, 시골, 농촌 지역의 상황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훌륭한 성공 사례가 없는데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구례군 전 서규동 군수님의 가장 최고의 치적 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자연드림파크 사업이 될 때 조합원들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구례군의 어떤 뭘까요? 지원? 지원 있어야죠. 세금 지원이 있었던 거죠. 이런 곳이 온다고 사업설명회를 해주면 군수는 신나가지고 세금 쓰죠? 네. 무려 104억 원을 썼죠. 아, 구례군의 돈만? 그냥 구례군 얘기하면서 그냥 할게요. 104억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안에 20억이 더 집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쿱베이커리라고 해서 이제 베이커리 구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밀 주산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활용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쿱베이커리라고 해서 그런데 주식회사 쿱베이커리를 치면 이게 사실 개인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 사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군비를 해서 준다고 하니까. 꼴 떨어졌네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데이트 센터를 하면서 찾아보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구례군이 한 2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소멸 1순위. 3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구례군의 목표가 3만 명만 만드는 거고. 네. 2018년 6월 기준으로서는 2만 6,966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되고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9,000명?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거의 육박하고 1년에 예산이 한 2,600억에서 3,00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준다라는 게 구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랑을 준 거죠. 그러네요. 거의 명운을 건 사업 수준으로 돈을 썼습니다. 군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개관이라든가 땅 줘야 되죠. 그리고 땅 들어가려면 도로 들어가야 되죠. 전기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네. 가스 들어가고 수도관 들어가야 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행정의 문제고 법률상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역사회의 혜택을 보고 들어갔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아이쿱에서는 우리가 구례를 위해서. 그렇죠. 뭐 그거야 각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게 문제는 뭐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써놨잖아. 어디죠? 적자라고. 네. 60억 적자. 60억 적자. 네. 왜죠? 생각보다는 잘 안 된 거죠. 적자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이쿱의 적자가 아니고 자연드림파크의 적자군요. 네. 자연드림파크의 적자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뭐도 먹고 하는 그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60억 적자. 네. 매년 14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하고 각 지자체마다 벤치마킹하려고 얼마 전에 양평군 군수님은 아니요. 양평군의 공무원들도 다녀가고 의회들도 다녀가고 이랬어요. 벤치마킹을 되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양평도 우리나라 또 유기농의 메카마저 이러니까. 그런데 60억 적자가 현실적으로 난 거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자연드림 공장에 있는 파크에서 락페스티벌도 오는데요. 락페스티벌 말고 올해 이승환 씨도 다녀가고 자우림도 다녀가고 다 다녀. 벌써 그게 몇 번째고 심지어 이 락페스티벌에 군비가 6천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 락페스티벌을 하는 돈이 총 예산이 1억 6천이거든요. 1억은 이 구례 파크에 있는 여기서 되겠다라고 하고 군에다가 이거 제가 또 문건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자비로 우리가 1억 내겠다. 6천만 원은 구례군에서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하는 투자는 세금이 너무 많은 곳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요. 국가세금도 있어요. 거기에 혜택은 있었어요. 티켓이 한 장에 3만 원이었고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티켓팅을 했는데 구례 군민들한테는 1만 5천 원에 할인해 준다고. 그런 걸 내걸어야죠. 당연히. 부산 락페스티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봐야 된다는. 아이쿠 생협에 이름을 걸고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 이름을 걸고. 그래서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는 뭐냐면 우리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도 오고 팝업창도 계속 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다들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그 락페스티벌도. 왜냐하면 이 노조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실체를.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오랜만에 구례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전전을 하겠다고 했더니 락페스티벌 장소가 갑자기 옮겨졌어요. 그 지리산 공원의 주차장 쪽으로 옮겨졌거든요. 서로 이제 부딪히지 말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소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뭐 좀 아시지만 이승환 씨가. 이승환 씨 팬클럽들이 여기 보이콧해라 이런 요청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승환 씨가 락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발언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날 막 급하게 노사 협상 테이블이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잘 협상 되셨다면서요. 그래서 막 서로 상생하는 아이쿱이 되길 바라요.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하셨다고. 이승환 씨는 공부를 하고 가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요청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경영자 측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빤하고. 여튼간에. 스톨이 되셨습니다. 저는 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왜 적자가 그렇게. 아니 뭐 하긴 뭐 지금 농축산인은 답변했죠.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라면 공장이 맨날 돌아가진 않을걸요. 네. 그만큼의 소비력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25만 명이 우리는 우와 이렇게 하지만. 25만 명이 매일 라면 하나씩 끓여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유정라면 막 두세 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믿거든요. 25만 정도 되는 숫자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걸요. 그런데 아이쿱 생업의 생각은 저의 억배쯤 되는 것 같아요. 꿈이 커 여기 꿈이 커. 올해 목표는 연차 보고서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30만 명 가자. 그렇구나. 저는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지금 얘기의 핵심은 세금이었던 것 같아요. 적자와 세금. 그런데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거는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공사가 그러는 것도 싫어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가스공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수익사업을 내는 법인인데. 여기에 적자가 똔똔 쳐보면 군이나 도 혹은 국가에 전가된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아주 고고함의 대표적인 건지.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이런 건데. 즉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커다란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운영이 잘 안 되면 미안해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데이터센터로 할 때 마음가짐으로 보자면 잘됐으면 좋겠고 좋은 시도고 이런 식의 말을 해줄 수도 있는 산업인데 지금. 여차 보고서에서는 우리 조합을 한번 제가 비호해드리자면. 31억 정도의 구례군의 농산물을 소비했다. 그 자연드림파크 내에서.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피가 돈다는 게 늘 좋은 쪽으로만 도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도는 게 낫다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노동조합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얘기를 광고를 듣고 시작을 해봅시다. 나 이거 안 읽었지? 네. 안 읽으셔가지고. 그것을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면역과민반응기능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알렉스.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집어콕.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노동자들. 외주화 및 노조 탄압 중단 촉구하며 1인 시위. 노조 가입 이유로 징계, 부당 인사, 남발. 산재 은폐 의혹도. 한국농정신문. 2018년 3월 4일. 강선일 기자.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소속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외주화와 노동조합 탄압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월 10일 성명을 통해 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노동자 12명을 용업업체로 외주화하면서 아이쿱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외주화 대상 청소노동자 중 한 명인 박인숙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사측은 60억 원의 적자로 인해 청소분야를 2018년 1월 1일자로 외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구례 자연드림파크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들은 60억 원의 적자 때문에 노동자들을 외주화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적자에 대한 책임은 자연드림파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드림파크 내 사업체들의 공동관리회사인 주식회사 구례클러스터 측은 청소분야 등의 외주화가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일이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업무 위탁 경영을 함으로써 서비스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박지현 구례자연드림파크 서비스지원파트 팀장은 그동안 구례 아이쿱 협동조합에 청소업무를 위탁했다가 서비스질이 떨어졌기에 인스케어로 넘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대로 월급과 연차를 승계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구례클러스터는 인스케어 또한 사회적 기업이란 입장으로 이번 외주화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간의 연대 일환이라 주장한다. 사회적 기업이 청소노동자 파견하나요? 처음 들었고요 전. 사회적 기업 중에 청소업체들이 꽤 많죠. 클리닝 사업을 하는. 그런데 적어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정규직이면 처우를 잘해주고 아니면 가급적 정규직 채용하고 자기보다 큰 회사에 거기에 원래 있었던 정규직을 자기 회사 쪽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은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온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비정규직으로 안 돌렸다라고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거든요. 임금이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갑자기 제 사장 바뀌는 것만큼 불안한 게 있을까요? 진짜 어느 날 출근했는데 이제 사장이 바뀌었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들한테는 익숙한 그림이죠. 네. 특히 에디터님한테. 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외주화되면서 소속이 외주업체 직원으로 바뀌어버리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사례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례 클러스터 측에서는 그 업체는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전혀 상관없는 논지잖아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미지 자체는 좀 뭐랄까요? 순하죠. 순하고 어쩐지 착한 일만 할 것 같고. 저도 사회적 기업으로 카페 한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속이 왜 바뀌냐. 그리고 원청에 대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쿱이냐 자연드림파크냐 이런 건 원청 확인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내 원청은 나를 직접 고용해야 될 사람들은 아이쿱 생업 당신들이요. 라는 말인 거고. 그렇죠. 아이쿱 생업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만 그게 했었지. 우리는 이제 아니야. 너의 사장은 저 주식회사 오가니 클러스터의 땡땡땡들이야. 이런 건데 여기에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면서 계속 외주화의 바람이 불고. 그럼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아이 그냥 그만두시고 1년이나 뭘 싸움을 하시나 1년 동안 생계가. 힘들죠. 그런데 구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해봤어요. 구례에 일자리라는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네. 없다라는 거. 아 되게 절체절명이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회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부당해고나 부당직위전환 이런 것들을 강요당하게 되었을 때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잖아요. 정말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요. 특히 이런 경우는 더 그렇죠. 1년 훨씬 넘게 싸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게다가 이 정도로 싸우셨는데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은 없었잖아요. 그동안 도와줄. 논리는 있어요. 무노조 경영에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삼성이 뭐 이유 없이 그럽니까? 여기에서는 소유노동이라는 개념을 아이쿠 쪽에서. 그게 뭡니까? 직원들도 소유 그러니까 출자해서 이 사업장은 나의 소유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인데 왜 노조를 만드는가 이런 굉장히 생수의 논리와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온 세상에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려면 저거를 분배를 해야죠. 나도 XSFM에 주인의식이 없어요. 나는 있는데. 제발 좀 잘해주세요. 나 주인의식 갖기 싫어 죽겠어요. 청소 좀 하고 싶구만. 한 번만 해줘봐. 하긴 농축산이는 사무실 더럽히는 일은 별로 없어서. 여튼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죠. 제가 요새 탈모가 와가지고. 진짜로 머리는 긴데. 여튼간에. 무노조 원칙 같은 게 실제로 있다고 천명한 적이 있나요? 천명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노동. 그런 건 되게 적극 권장. 적극 권장이요. 아무튼 당신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인이니까. 직원 조합. 직원 조합은 뭐예요? 직원 협동 조합. 그러니까 직군별로 혹은 직원들끼리 협동 조합을 해서 같이 잘 협동해라 이런 건데. 그게 노조 아닌가요? 그거 십장 아니에요? 아니요. 노동조합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이잖아. 유니온이란 그런 거야.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산별 들어가지 말란 뜻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파크 안에서. 저기서 말하는 조합이라는 거는 그냥 말 잘 듣기 위해 10명을 한 팀으로 묶어놓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노동조합을 인정해주면 될 걸. 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때는 여기만이 아니라 늘 갈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한국일보 기사에도 잠깐 나왔지만 점간이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점간이동 뭔지 아세요? 에디서님? 아까 기사에서 보니까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딴 데로 옮기고 거기서도 판매가 안 되면 직원 식당으로 가서 소비한다. 제가 겪은 점간이동은 고등학교 때 롯데리아 걸 했다고 한 번 말씀드렸죠. 청량리점. 청량리 맘모스점이었습니다. 맘모스점. 그런데 옆에 신설동에 롯데리아가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케찹이 떨어졌다고 신설동은 아마 가맹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직영점이고 또 이게 또 웃겨요. 같은 알바생 주제에 또 직영 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C메이트든 비메이트든 그러면 한 번씩 신설동 지점장님이 연락이 와요. 우리 케찹이 금방 떨어졌는데 직영점이 늘 물품이 좀 풍부한 편이죠. 그러니까 급하게 꿇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막 되게 도도하게 케찹 빨대 이러면서 스트로 그런 거 내주는 게 전 전간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전간이동 맞죠. 나중에 또 갚으셔야 돼요. 아, 전간에 케찹이나 빨대가 이동하는 것. 네. 케찹 두 박스. 달아놓고. 그런 일은 굳이 전간이동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공깃밥 떨어지면 옆 식당 가서 얻어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의류회사에서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뭔가 특별히 잘 팔린다 그러면 옮기는 데. 그쪽으로 빼주고. 이쪽 지역 전간이동은 뭐냐면 자연드림 매장이 지금 전국에 193개나 된대요. 지나가시다 보면 더 온리 자연드림이라고 매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히 생협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경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클럽 형태의.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자회사를 두고 가맹사업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네. 심지어 100대 프랜차이즈도 뽑혔어요 이번에. 와, 농축산이나 전공 분야로 들어가네요 갑자기. 네. 부전공 분야. 그리고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각광받는 창업 아이템으로 거의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자, 생협이 프랜차이즈를 냈다. 생협의 일환으로서 가게를 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소위 제 표현으로 직영 매장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런데 주식회사 쿱스토어에 자연드림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가 또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광주전남 쿱스토어 하면 광주전남 지역에 어떤 가맹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 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닌 유통기업으로 커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저는 그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악이니까 글로 가다니 이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장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가맹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물품도 많아지고. 그렇죠. 회사 경영회 보시면 아시지만 새로운 물품 하나 티셔츠 하나 만들면 뭐가 남아요? 재고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자연드림 매장이 신생 매장이니까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작은 신생 매장이거나 혹은 그럴 때 소비자들한테 프로모션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당일 판매만 합니다.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사실 일주일 저는 사실 거의 20일까지 둬도 두부가 생각보다 세요. 맞아요. 물속에 담가 놓으면. 네. 물속에 담가 놓으면 계속 물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매장에서만큼은 당일 입고된 건 당일 다. 소비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가격이 4배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규격 가격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 물건을 안정 매장이라고 해서 장사가 좀 잘 되는 혹은 소비가 잘 되는 매장에다 일단 옮겨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거를 다시 모아서 구례 클러스터로 보내요. 구례 자연드림 파크로. 왜냐하면 거기는 레스토랑도 있고 비어라카우스도 있고 심지어 상주 인원이 500명이나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리고 매번 이렇게 관광 오는 조합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뭐냐면 노조 측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군요. 갑자기 식재료가. 식재료가 구례 자연드림 파크로 떨어졌다. 그런데 아이콥 생협의 입장은 그거는 그냥 매장에서 사온 일부 가정.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그 정도 묵혔다 쓴다. 그거 시간 계산된 거다. 저는 유통기한 갖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야 뭐. 냄새 늘 저의 유통기한은 저의 후각에 의지하는 거니까. 쉬었나 안 쉬었나 해서 먹고 죽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럼 그동안 손님들한테 쓰레기를 줬다는 뜻이냐. 이러면서 이제 사측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요리사들이 혹은 요리를 만드는 주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식재료가 들어왔을 때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양사가 분명히 한 달씩 단을 짜놨을 텐데. 그런데 영양사도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이건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500명 이상 혹은 사실 100명 이상이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취식을 하면 그거는 사실 집단 급식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연드림파크에는 직원 식당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알아서가 아니라 그 레스토랑 있죠. 레스토랑에서 와가지고 직원들도 먹고 손님도 먹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영양사가 없어요. 영양사는 단순히 식단만 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영양사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법으로? 네. 있어야 되고 지금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영양사를 배치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사측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대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봐요? 어쨌든 이걸 먹고 배 아픈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형 식당에 영양사가 배치돼야 될 필요가 없다면 직원들도 거기서 밥을 먹는 것뿐이니까 여기는 직원 식당이 아니고 그냥 식당이다라는 식의 법적 해석이 가능했겠죠. 회사 말이 봤겠죠. 네. 그걸 다 알아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500명 정도가 이렇게 먹는 집단 급식 혹은 집단으로 이렇게 밥을 단체로 먹게 되는데 영양사가 없는 것 그리고 영양사의 역할은 단순히 식단을 짜고 칼로리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식재료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날 들어온 식재료가 다 냉장고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나가버려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주체인데 노조원들 혹은 여기에 매니저라든가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분된 그런 아주 조각조각 다 이렇게 개별 포장된 것들이 100박스씩 들어오면 그 식재료 다루는데 너무 많은 공력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면 두부가요. 진짜 이 책상 반만 해요. 한꺼번에 확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뜯을 시간도 없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이빙 같은 거 하고 싶다. 식당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이면 압니다.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일 경우에 들어오는 식자재의 규모가 어떤지. 그런데 이거는 마트나 매장에서 파는 사람 한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 한 손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개별 포장된 물건들이 갑자기 식당에 쓰라고 우르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도 식당은 주문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지금 오늘 뭐가 올지 모르는.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뭐가 올지 모르는 식재료가 한 80박스 정도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와서 이거 처리하라 그런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난감함들이 있는 거죠. 양상추라든가 그런 신선 두부라든가 특히 고기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따지고 싶은 건 식품위생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는 요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 손님들 대부분이 당연히 아이쿠 소비자 조합원이겠죠.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이제 되는 건데 이게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하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노조 입장에서 혹은 여기서 일하시던 사무장이나 지휘장이 사무장이나 지휘장이라는 직책이 없었겠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너무 일이 많다.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뜯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사측도 매뉴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모르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아예 뭐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려. 아 외식업 전문가가 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인다? 뭐 나름대로는 그래도 오랫동안 레스토랑이나 비어라카우스를 운영해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밀려져 들어오는 내가 발주하지도 않은 식재료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 관계자는 논리는 되게 좋아요. 신선 식품 유통 흐름은 산지에서 매장, 매장에서 하루,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선별, 식장, 식재료 사용으로 이뤄지며 이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입해 가정에서 조리를 하는 시간 주기와 동일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되게 맞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유통기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메뉴판에 안 팔리고 남은 겁니다라고 써있냐 이거죠.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쓰는 거는 어쩌면 생협정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노동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약된 노동 내용이라는 게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정부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준이었다가 예를 들면 나는 본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이런 직원이야. 회계를 담당하고 이런 직원이야. 그런데 무슨 소매업을 하는 회사면 바쁠 때는 성수기 때는 매점 나가서 고객응대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본사가 바쁠 때는 고객응대가 업무인 사람이 본사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노동부가 감시를 하죠. 신고 들어오면 벌금 먹고 그렇습니다. 좀 좋아졌어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계약에 나와 있는 노동 내용 이외의 다른 노동 내용이 심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바빠지고 인생이 빡세지거나 스트레스가 커지는지는 듣는 청취자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들이 아니고 큰 사업장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고. 이게 사측도 조합측도 노조측도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래 전조들이 있잖아요. 지진이 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농축사님이 머릿속에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래서 이 점간이동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에게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징계도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쓱 스킵을 하면 징계도 받고 정직도 받고 그런데 유독 노조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에게 그 징계나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한 44분 정도 출발을 했다가 지금 한 10분 내에 정도 남았더라고요. 노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소수가 남은 쪽에 서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렇죠? 뭐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소수로 남았죠? 광고를 듣고 다음 기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XSFM입니다. 퍼펙트 25전화 영어 퍼펙트 25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퍼펙트 25전화 영어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평산 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의 비방금지 청구 한국농정신문 2018년 9월 16일 강선일 기자 아이쿱 생협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이 한 번만 더 아이쿱을 비방 시 5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쿱은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 노조과 문석호 자연드림파크 노조지회장 이순규 노조사무장에 대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아이쿱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차원에서 진행했다. 아이쿱은 자연드림파크 노조원들이 그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에서 노조 탄압을 당했다고 언급해온 것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자연드림파크의 직접적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오가닉클러스터에서도 이어진다. 오가닉클러스터는 지난해 9월 2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에서도 노조원들이 잊지도 않았던 일을 작성 유포해 회사의 심각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지난 12일 재차 노조 측의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아이쿱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시 공공운수노조와 문지회장, 이사무장은 아이쿱에 대해 노조 탄압 문제를 지적해도 허위사실로 간주돼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 한국농정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조금 유니크합니다.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1화. 우리 이거 팟캐스트 저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제 생각은 나는 얼마짜리일까? 나는 1억짜리일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싸움의 쟁점이 그거잖아요. 아이쿱 생엽과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노조원 당신들은 자꾸 아이쿱 생엽을 입에 올리지 마라라는 싸움이고 그게 원청 확인 싸움이죠. 그런데 자꾸 어디 어디 가가지고 노조원들이 아이쿱 정신 차려라 니네 협동자 맞냐 막 하니까 그걸 명예에서 니네 왜 자꾸 우리랑 싸움이 난 게 아닌데 왜 자꾸 아이쿱 생엽을 입에 올리느냐 그런데 되게 세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감에서 아이쿱 생엽이 지금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회의원한테도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실은 노동자들이 그래서 아예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이거는 조합원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가 조합비를 내는 아이쿱 생엽이 지금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우리를 언급하지 말라고 5천만 원에 청구를 했다. 라는 거죠. 이건 팩트잖아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럽고요.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원청에 대고 노동조합에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던 일 아닌가요? 지긋지긋한 일이고 뭐 예를 들어 사측은 지금 한 20개 정도의 고소고발건들이 물려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혐의없음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사측은 고소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쿱 생엽은 고소고발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다만 우리의 명예 그리고 인격권 이걸로 해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렇다면 아이쿱 생엽의 논리대로라면 여기에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주체는 구례의 클러스터고 그런데 자기들도 반응을 해야 한다면 비방금지 사람이 뭔 말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계속 계산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하면 이거 비방이 되는 건가? 비방하면 어떡하지? 네. 저는 되게 겁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석호 지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최초래요. 공공운수 노조에 있는 노동자로서는 산하 노동자 중에서 비방금지 아니 아니요. 산재 산재가 적응장애 즉 정신과적인 문제로 산재를 받은 건 처음이래요. 아 그래요? 인정받았습니까? 이거는 사실 아주 그런 보수적인 노동청에서 조차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압박이 심했구나. 네가 사측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게요. 그런 거 노동부에서 거의 안 거의 안 해주잖아요. 청에서 거의 안 해주는데 그런데 이번에 인정됐고 거의 안 해줄 거예요. 거의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부러지거나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고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너무 난발하니까 사실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지만 되게 떨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작권 문제로 제가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가는데도 제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신고해놓고도 일단은 그냥 보통의 시민들이 경찰서 관리를 그렇게 많지 않고 가서 뭔가 진술 행위를 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한 지휘장이나 사무장이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20번씩 계속 소장이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일상이 되게 파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방금지 청구가 오면서 심정을 한 번 페이스북에 밝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통과되면 이거는 왜냐하면 농촌에서 5천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아니 저한테도 엄청 커요.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사실은. 아무튼 점간 이동을 지적했고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활동으로 이어졌고 여튼 앞뒤를 조금 잘라보면 사측의 결론은 아니죠. 아이콥은 상관없는 곳이죠. 아이콥은 우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사측이 사측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일부만 노조측이 정리한 문서의 일부만 좀 확인을 해보시죠. 고소인 구례클러스터 피고소인 지회장 문석호 사기죄 부당 해고 기간 커피 두 잔 1,800원 할인 식당 일식 8,000원 취식 이유 결과 혐의 없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이게 되게 좀 쪼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고 기간이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해고를 당했었어요. 네. 자연드림파크 내에 카페에서 직원들 할인을 해서 먹나 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계산하는 캐셔가 당연히 맨날 보던 사람이니까 카드를 긁었는데 할인을 해준 거죠. 할인 가격으로. 커피 두 잔 가격으로 해서 1,800원 할인 받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죠. 사실 문석호 지회장이 너무 잘못하죠. 아! 난 지금 해고 기간이니까 난 여기 자연드림파크의 노동자가 아니야. 난 이 할인을 받아서는 안 돼. 다시 이거 제대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걸 잘못했다고? 사기죄야. 사기죄야? 그리고 이제 직원 원래 9,000원짜리 돈가스가 있는데 아니요. 하여튼 9,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또 직원 할인을 1,000원 받아서 8,000원에 드셨습니다. 그게 사기죄라고 지금 구례 클러스터가 이 해고한 노동자를 고소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하여튼 아예 못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법원까지도 못 하는. 그런데 나는 비싼 변호사가 이거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이거는 되게 저는 모릅니다. 다만 뒤지고 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경향신문에 왜 수정 날짜가 있었냐면 항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첫 번째 글이 소위 야리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1,800원 먹은 게 큰 죄긴 하지 이런 투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싹 뺐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거는 정은정 누구야 이 사람? 이창영 이사님이요? 정은정 농촌사회 연구학자가 잘못했어요. 요즘 칼럼을 누가 읽는다고 그 반호법까지 써가면서 성이 있겠어?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이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반호법은 그 아이씨에서 하시라고.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잖아요. 까불지 말다 더 이상 막 이러면서 그게 우리 손 선생이 주장하는 얘기잖아 맨날. 칼럼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다가 그 아이씨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도 온 국민이 날 죽일 것 같더라. 그래요. 진짜 무풀 대행진이었는데. 원래 연구자나 글쟁이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반응을 못 받으니까 글을 잘 쓴 줄 알아. 제가 진짜 반성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안 까불 거예요. 여튼간에 구례클러스터는 문석호 지회장을 커피 두 잔을 직원 할인을 받았고 지금 오가니클러스터로 바뀌었어요. 네. 식당 일식을 천 원 직원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가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떴어요. 고소인 구례클러스터 피고소인 지회장 문석호 건조물 침입 부당 해고 기간 중 기숙사 건물에 들어감 결과 혐의 없음 무엇이라? 일단 저는 건조물 침입 이러면 제가 SSF면 건조물 침입이면 문을 몰래 따고 들어와서 뭐 하나를 훔쳐가거나 아니면 부시거나 커피를 한 잔 하든지 그렇죠. 그냥 건조물 침입이잖아. 앉아 있으면 돼. 심지어 기숙사 휴게소에 점심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게 채증돼서 만약에 우리는 고용관계가 아니잖아 농축산이라고 저는 그래서 농축산인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어 엄밀히 따져 친정이라지만 근데 농축산인이 어느 날 꿈의 게시를 들어가지고 우리 열쇠 비밀번호 알았어 따고 들어왔어 어느 날 와서 내가 출근해 보니까 농축산인이 앉아 있어 그럼 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1번 그 다음에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라고 하지 건조물의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걸 보고 고소를 하잖아요. 오셨어요. 그리고 법원에 뛰어가가지고 건조물 침입했다고 정은정 농축산인이 그리고 기숙사 휴게소는 누구나 갈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우리 딸내미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누구나 갈 수 있고 고소를 하나하나 안 하는 거죠. 법으로 따지면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걸 지금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죠. 부당해고 기간 중 기숙사 건물에 들어간 것이 위법 고소 가능 노조에서는 이 얘기를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휴게소였다고요. 아무튼 결과는 혐의 없음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딱 4개만 알려드릴게요. 고소인 구례 클러스터 피고소인 지회장 문석호 출판물 명예훼손 민주노총 주최 부당노동 증언대회 참석 결과 혐의 없음 일단은 사법부는 개혁돼야 되지만 판사 그리고 또 검찰도 개혁돼야 되지만 판사나 검사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맞습니다. 이런 거 혐의 없음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받겠습니까. 혐의 없음 부당 찍어주느라고 민노총의 집회에 증언을 한 것이 출판물 명예훼손입니다. 뭐 이분들은 민주노총 사나이 도전이 그리고 이제 항변을 하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제가 취재는 했으니까요. 이게 공적인 집회도 아니었고 일종의 포럼 같은 거 그러니까 자료집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큰 장소가 아니었대요. 세상에 두 명이 피고소 당해요. 지회장 문석호 지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승규 사무장하고 같이 갔는데 이승규 사무장도 이 출판물 명예훼손 걸렸는데 그냥 수행만 했고 데려다 주고 모셔다 줬다는 의만으로 그것도 고소를 취하를 해요. 또 사측에서 예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승규 사무장 같은 경우 하나는 그렇게 해서 벗어난 건데 결국은 혐의 없습니다. 혐의 없어요.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원이 가서 나 회사에서 이렇게 당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명예훼손 무혐이 떴습니다. 고소인 구례협동조합 피고소인 사무장 이순규 명예훼손 페이스북에 부지회장의 쯧쯧아무시 선제 내용을 공유함 결과 진행 중 결과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이게 뭔 얘기예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이게 뭔 얘기예요? 페이스북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순규 사무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사안을 많이 알리잖아요. 요새 SNS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지회장님이 청소노동자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노동이 원래 실내노동이 있냐? 펜션도 있고 거기 안에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외부에 잔디밭에 그런 거 청소하는 거 예초기 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되게 전문 영역이잖아요. 저도 벌초 대행 맡기거든요. 위험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쯧쯧가무시 찬인 이 말이 쯧쯧가무시 거기에 감염이 되신 거예요. 예초를 그냥 하우스키핑인 사람은 예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걸 하다가 심지어 쯧쯧가무시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산재 처리해 주고 그냥 공단의 역할, 보험의 역할로 맡기고 그 정도만 하고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그러면 회사는 할 일 다 안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냈어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는 됐나 보네요. 아마 퇴원은 됐어요. 처음에 공상 처리한다 이렇게 가다가 중요한 건 이순교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노조원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상황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명예훼손이다. 그런 일 없었다. 이러면서 사측에서는 깨끗한 잔디밭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깨끗한 잔디밭에서 찌찌감우시가 있을 리가 없고 실제로 있었는데 없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이 청소, 이 부지회장님이 집에 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진을 그날 어떻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하우스키핑 하시는 노동자들이 밖에 나와서 예초작업을 하는 사진이 한 장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면서 이게 이제 또 혐의 없음으로 된 거죠. 아,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네, 네, 네. 사측은 그것을 예상 못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런데 그냥 이 혐의 없음을 받아내기 위해서 승리감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가서 매번 해명을 해야 되고 서울의 남부지방법원으로 하면 서울도 와야 되고 저로 가라고 하면 순천지원도 가야 되고 광조로 하면 광조로 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고소는 그리고 사실 이기기 위한 고소가 아니고 뭐 이 회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다른 사례에서는 이기기 위한 고소가 아니고 거기까지만 해 모든 행동거지를 널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고소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는 물론 막고소도 하지요. 막고소 사례도 있고요. 회사에서는요. 특히나 자연을 다루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는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하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털진드기가 회사에 있느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집에 있느냐를 가지고 붙어보고자 할 수도 있어요. 산재보험의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땐 그래요. 하지만 특히나 시쯤 되면 걸리기도 힘든 일이라서 보통은 산재하면 처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 잘못 나면 동네에 어차피 일할 주민들 뻔한데 소문나거든요. 저 회사 저런 것도 안 해준다라고 저의 순진함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이게 아이쿠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이긴 하지만 중요한 어떤 친연성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좀 처리해주면 안 되나? 이런 기대가 있죠.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디스를 당하신 거 아니야. 친연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순진했습니다. 다시 냉정한 농축산인으로 이번 주에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요. 농축산인의 상태를 보건대요. 오늘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조합원의 조합비도 들어간 상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쿠 생업은 조합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도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 도중에서 조합원 돈 말고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도 했고 국비와 도비와 구례군의 군비도 들어갔고 무노조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이러한 이러저러한 고소를 했다. 보통은 무혐이 났다. 또 다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정도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의 2018년 3월 4일 기사를 보면 앞부분에 아이쿠 생활협동조합 소속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외주와 노동탄압 시도가 있었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잘못된 건가요? 이것 때문에 언론 중재위에 재소가 돼서 전 가서 한참 시달렸죠. 네.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쿠 생협은 지금 적극적으로 언론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저는 반박기고문이 틀린 거고 저야 양반이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파크의 원청이 아이쿠인 건 맞나요? 그걸 다투고 있는 거죠. 너네가 원청이잖아. 그런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서 현재... 만약에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라면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게 아이쿠 생협은 여기 원청이 아닌데 라는 법적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된다라면 원청 확인을 해주는 거죠. 네. 원청인지 아닌지는 현재 다투는 중이다. 농촌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노동 이슈가 워낙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원청이 원청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청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쟁의하고 혹은 그냥 일만 해도 그런 하청업체 노동자로 사는 거는 되게 약 같거든요. 그렇죠. 유성기업이나 가불 오토팩이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바퀴 하나는 원청 거고 하나는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휠은 원청. 볼텐도 아니에요. 앞휠 원청. 캘리퍼 하청. 복잡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실질적인 노동 탄압 내용. 정리를 해야죠. 네. 그런 것들 정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15년 차 아이쿱 생역 조합원인데요. 네. 저의 소회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이 세 사람이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 288의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또aben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